대석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간밤에 쪽제비가 다녀갔어요 어미닭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병아리가 10마리가 삐약삐약삐약 이렇게 살아있어요 어미닭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있는 겁니다 병아리를 안고 버티자 쪽제비가 목덩이를 물어 뜯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미닭의 죽음으로 병아리들이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살해된 것이 아니고 어미닭처럼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싸움할 없이 죽음을 그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라 예수라 내가 그로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넓죽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압도되어서 쓰러져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을 시작하고 박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은 뛰어내려봐라 그 조롱 그 모든 것도 다 견디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했어 그러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자업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얻어보면 강도가 둘 다 욕했다고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우편강도를 회귀했다고 나오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이 말지 못했어 그러하니 용서 없어서 그 기도를 듣고 우편강도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실까 해서 말씀에 찔림받아가지고 회귀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라 예수 유대는 왕 그렇게 히브리 헬라 로마 말로 기록했는데 이 빚박자들이 자칭이란 말 써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원수도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는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때 시작밖에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학자들의 얘기는 약 100만에서 120만의 큰 대인파가 모인 곳 모두가 알 수 있는 곳 그때 주님이 못 받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을 선택한 것은 온 인류가 은혜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물통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십자가가 주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에 말하기를 우리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라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온 우리 인류의 제약을 담당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 원도부터 이제 장소까지 죄인이 십자가를 매고 갑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반쯤 죽입니다 그리고 양손 양발의 못을 박았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대의 고통 최대의 형벌 최대의 잔인한 이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면서 인간이 받는 최고의 고통의 절정을 참고 참으셨어요 프란시스는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게 되려고 했을 때 이 천사가 와서 양손 양발에 못 박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아악 하고 기절해버렸어요 차라리 기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 이 세상의 햇빛이 무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이제 피 흘리신 그 순간에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10편 20편 18절에 말해 내 곧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이뽑나이다 하듯이 꼭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옥의 고통에서 그 몸부림 그 아픈 고통의 절정에 있는데 밑에서는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사람들 눈먼 기독교 지도자들이 급자가 피를 팔고 그리고 물질의 이득을 취하게 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실이지 않나 봅니다 또한 그 밑에 도박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의 피를 팔아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앞서고 좀 더 잘되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서도 남의 슬플 때 내 슬플 때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을 건데 내 아플 때 내 가난할 때 내 궁핍할 때 내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라도 우리가 가져봤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나 십자가 피 밑에서 내 유익 내 영광 내가 잘된 것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 혀가 이틀에 붙었어요 지옥 어떤 것입니까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곳 그 고통과 그 목마른 갈증을 주님이 신이 지옥의 고통 갈증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6시 9편 21절에 말하기를 뭐란가 가랄대에 초를 마시겠다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시게 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아단과 하하가 선악과 사건이 나섰을 때에 그때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니 여자의 후손 여인 후손 예수님 모십니다 네 머리를 상할 것이오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오 깨뜨릴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한다 네가 양발에 못 박는 순간 네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깨진다고 주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스 교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은 혈과 육신의 피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왜 이러니까 그래야 사망으로 세우자 사망을 세우자 마기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주님이 맛보신 거예요 영으로 오시고 하면 죽음이 없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혈육으로 피 있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무서워하고 일생 종로로라는 모든 자 마기가 사망고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온 인륜을 지금까지 벌벌 떨었고 죽음을 이길 전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잃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사망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원어로 테텔리스타 이것은 이건 목적을 이룬 승리자 외침이에요 마귀에게 진 빚을 다 갚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죽는 모습을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영혼이 떠나니까 고개를 푹 숙여요 영혼이 떠나니까 예수님은 반대예요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믿지 않으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또 우리를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는 그 대숙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6장 10장에 말합니다 죄가 내 일을 주관하지 못하리니 내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과 힘쓰고 예사받아야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장의 세상에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공로를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괴롭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 그렇구나 내 행위로는 갈 수 없고 내 노력은 갈 수 없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밖에 없구나 한 것을 깊이 깨닫고 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의해서 죄의 용서하고 여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와 제주까지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스의 신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마땅히 어떤 삶입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보호에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성하면서 죄의 용서의 기쁨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설령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십년이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을 깨닫게 만들고 성의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이 뒤에 둘러오고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은혜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 행위 노력으로는 절대 증거할 수 없는데 은혜로 무조건 피로 사주셔서 왜 샀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애정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시게요 무조건적인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자녀 관계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나는 무조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흘리신 그 보일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깊이 깨닫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선행으로는 절대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요 더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고상에 살았다고요 그걸로 청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항복하고 주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고 나 혼자에게 십자가 피가 우리 심령을 적셔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파워코스트라는 백작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주 대단한 큰 부자였어요 집이 화려한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백작 아무리 화려하고 부귀용화를 누린다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백작부인도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평소에 잘 아는 분이 이 부인 얼마나 힘드세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백작부인은 두렵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이 화나 얼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의 임박에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은 것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도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절 흰눈같이 깨끗이 씌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순간 정말 감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사랑의 말씀인 내 영혼에 그렇게 감미롭은 말씀이오 힘이오 유안된 말씀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막 숨을 몰아낼 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같이 침대에서 마지막 죽음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그 순간순간 반드시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순간이 오게 되어있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그때의 무슨 욕심 뭘 내가 가져야 했는데 못 가졌던 서운함 그런 거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피의 은혜를 내 깨닫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가 천국의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피가 없는 사람은 두렵고 떨릴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히 내가 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빛의 영광이 나를 그리면서 내가 죽음을 맞고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 있는 사람의 최후의 행복한 순간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십자가 그 피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가슴속 흘러들어와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같이 가고 싶거든요 주님 가는 길 걷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담되지 않고 주님 원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주님이요 아주 힘겹게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시만 생각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쳐드릴게요 놀랍게도 예수님 안중에도 없다는 시 묵묵히 그냥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또다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세요 이번에도 모랜치 하시면서 그대로 양어깨 무척 힘들게 걸쳐 매고 묵묵히 주님 십자가가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 성도는 가슴이 아프고 당국세로서 끊기게 주님을 따라 붙어서 주님 제가 십자가가 칠게요 다시 한 번 혼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발걸음을 주시더니요 주님이 뭐라고 한지 하세요 주님은 다정하게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르므라 여러분 지금 남편이 영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아서 힘드신 분 아이고 나 좀 지긋지긋한 이 생활 좀 탈피하고 싶어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형제 친척 때문에 내가 교회 일 때문에 좀 십자가 좀 벗어버리고 홀가버라게 좀 편안히 좀 살고 싶어 그러시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십자가 치신다고 할 때에 너 네가 버려둔 십자가 아 그렇구나 가서 보니까요 지금 자기 십자가 모래바닥에 놔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내 십자가 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치고 왔더니 주님이 팍 웃으신데 주님의 등에 십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치일 때에 내 십자가를 치는 것이라 다름없다 주님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고통스럽게 네 가지 십자가 피하고 주님께 계속 맡겨 두시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멍해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은 내가 내 짐을 싣고 가볍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멍해 벗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가 멍해입니다 그냥 그대로 치시고 묵묵히 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이 넉넉히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 영성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 따르길 원한다면 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애착 이것이 얼마나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지 날마다 저 자신도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제대로 꽉 밟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안 죽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있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론과 생각을 파고 글 속에 복종해버립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온 게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가 물에 잠긴 것에 이스라엘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죽여간 애국군사는 완전히 수장됐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홍해바다를 걷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가면 나를 죽여간 애국군사 마귀는 절대 더 따라올 수 없고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마귀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피하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데 범상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면 원망 불평하지 말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도 성교사 한 분의 얘기입니다 자녀의 눈이 하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성교사 이 자녀를 나무에 매달려 놓고 야 너의 피부색이 다르니 얘의 눈 색깔이 다르니 하고 눈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식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성교사님이 성교할 마음이 뚝 떨어져요 이 무지한 백성들 이 악도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청추를 다 바치고 성교하고 있다니 난 도저히 이 민족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짐을 쌌어요 나는 이 나라 떠나리라 여기 도저히 살 수 없어 근데요 그 눈 잃은 아들이요 아빠 가지 말아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내가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기승교사님이 그 아들을 붙잡고 어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짐을 다시 풀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고난입니다 욕을 받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뺏어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용서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묵묵히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걷는 것 이것이 예수 글쓰의 십자가고 이것이 고난의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사랑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행복으로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시키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 좀 지고 따라올 수 없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니 주님 감사해요 내가 뭐가 주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주님 따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뮤직비디오 처리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